애도 했었지? 아참 다시 읽어봐. 그래서 여기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냐? 그래서 애는 뭐였어요? 너 언제부터 연습했냐? 그래서 키스 하이 키스 뭐라고요? 키스 하이 K свое 한글 프렌즈 프렌즈 프렌즈라 그래 프렌즈라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빨리 빨리 일정 오케이 너도 연습하고 이따가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선생님도 뭐 한참 돼야 됩니다 집에서 기다리게 되세요